타임 포 레이즈! 안녕하세요! 레인지입니다! 개인팀 대전을 제일 잘한다면 두 개 골라서 가져올게요.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. 조금만 뽑아줘요. 오케이, 오케이. 뽑아주세요? 네!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고참을 한 번 해주세요. 그 이제 그렉 선배님이 옛날에 김맘소시 선배님의 보고 싶다를 부른 게 있었는데요. 뮤직으로 사랑했던 기억에 애정들이 너를 잡고 있드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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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갑 떨어지 마자란 네! 타임 포 레인지! 네인저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